조챔피언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조챔피언에서 일어난 대형사건의 용의자를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스트레이킹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승민씨 지금 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난건가요? 아 그 바로 스트레이키즈가요 사랑노래 케이스 원포스리로 컴백하면서 전세계 스테이의 마음을 전부 훔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거에요? 그럼요 스키즈의 원포스리 고백이면 가능합니다 원포스리가 무슨 뜻이냐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은요 하이 하이 다음 포는요 러브 러브 마지막 스트레이는 유 아일러브유 네 알포겟수로 만든 저희의 비밀코드입니다 참 쉽죠? 멋있는 코드네요 그럼 원포9으로 고백하면요 아일러브 스트레이키즈 역시 산하씨 애교천대 명 MC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곧 더 큰 사건이 일어날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엔딩은 원샷이겠죠? 코너에서 선발된 엔딩 요정이 출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를 무장해제 시킨 유력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조금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엔딩 요정 선발 영상이랑 스테이키즈 컴백 무대까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 전에 이분들 먼저 만나보고 갈까요? 네 세계관 맛집 킹덤의 백야 컴백 무대와 라필루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싱어 썸 라이터와 아도라 무대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지컬 심포니 호우